이 마이크로 에센스, 스킨 액티버티 베이킹, 트티머트 로션, 피부 본연의 힘을 강화시키는 자연의 비밀. 지구의 어떤 거친 환경 속에서 자연이 변창할 수 있는 광고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회복력의 영감을 받아 연구진은 에스티로더만의 피부과학을 활용하여 그들의 삶을 강화시키고 손상을 개선시키는 뛰어난 능력의 비밀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굉장하네요. 에스티로드의 독자적으로 만든 샘 발효 제품인 마이크로 에센스 스킨 액티버팅 트티머트 로션을 만나보세요. 힘과 생존을 위해 자연의 비밀은 에스티로드의 천단 발효 기술을 통해서 더욱더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짱짱짱짱짱! 에스티로드! 네요. 마이크로 에센스 스킨 액티비 트티먼트 로션은 피부 본연의 복합적인 개선 활동을 통해 다양한 피부 손상이 전환이 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진전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아, 좋네요. 네, 피부 내면의 힘이 강화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세요. 이 가볍고 맑고 투명한 액체는 바르지 마저 빠르게 흡수되요. 정말 빠르게 흡수되었죠? 축축축축축. 보이시죠? 빠르게 흡수되어서 피부 컨디션을 개선시키고 피부 상태를 되돌려줍니다. 마이크로 에센스에 피부 강체를 부여하여 생기있게 보입니다. 피부를 툭툭하고 매끄럽고 탄력적이게 가꿔주며 매일매일 피부를 촉촉하게 균형잡힌 컨디션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대박. 그죠? 마이크로 에센스는 더 젊고 건강해보이는 피부로 가꿔주며 부드럽고 매끄러운 피부를 선사합니다. 또한 피부는 더욱 깨끗하고 침해하게 살아납니다. 조용 조용 네. 저녁 세안 후 사용하세요. 아침, 저녁. 좋네요. 네. 리프루셀과 함께 사용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아시아 여성의 피부계에 개발되었고 테스트했습니다. 하아 아시아군요지. 자 얘는 코리아이니깐요. 네네. 네.